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총알이 대략 철갑탄 3발 적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우 싱크대 총알 내놔 총알 그런데 총알 한 발쯤은 있지 않을까 에너지 좀 채우자 선셋 어 한병 두병 세병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에구 에구 아아이씨 야 이씨 총알도 없는데 실수로 쏠래? 357 44 사이버독곤 같고 나중에 사이버독곤은 너무 총알 소모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사울텐데 사모사 이 자리에 사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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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나? 뭐가 있... 어 뭐 있네 수청중 양성자 도끼 별 필요는 없는거지만 상자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총알을 좀 찾을 수도 있을까 357 44 어 저기 가는길이 있다 저 어디부터 가지? 가볼까 한번? 통하는 길은 아닌거 같은데요? 오 숨 숨 숨 숨 숨 휴 휴 음 탄이 예 어 숨 숨 숨 휴 간당 간당 어 저기도 있다 뭔가 그래도... 어... 어..잠깐 이 밑에도 뭐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오! 저기 뭔가 있다 에너지 자율이 되게 많은데? 이거밖에 없나? 어..잠깐 숨숨숨숨 더이상 없는거 같네요 그냥 이것저것 총알 쪼끔하고 에이..사공..사공팔 없지만 상공판 탄약이 나왔었으면.. 어? 이거 내가 확인했나? 그런건 없군요 자 이쪽이 한군데 가야 되는데 가기전에 재정비 한번 하고 팔꺼 캐러벤샷관 기스트 팔구요 왠지 탄약이 보충이 됐어요 전화? 하아.. 하아..이거참.. 이거참.. 이거참.. .. 가진... 등mente 뭐가 부족한거냐... 나비 금속북풍.. 을 이렇게 만들고 한 발 더 만들고 정말 겨우겨우 사랑하지 않나? 쓰고 그 탄피 주워가지고 탄 다시 만들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에너지들만 에너지들만 드럽게 많이 줘요 에너지들만 천 몇 발이야 지금 그쵸 저장함도 하고 헌책 좀 빈잡지 만들어서 경찰 그거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따발청 쏠때 정말 좋거든요 그 헌책은 여기에 얻다가 만개있지 여기 여기지 여기다 얻다가 만개있죠 저거 다 잡지책으로 만들꺼에요 어 여기도 있네 다 잡지책으로 딱 하나만 필요하자 한 개의 잡지 바로 경찰 크리티컬 황수를 10 올려준가 다 잡지책으로 야 정말 걱정된다 일단 만들 수 있는대로 다 만들어놔 이 잡지책은 어차피 무게가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잡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몇 권 만들 수 있냐 몇 권이냐 48 권이니까 강력 접착제 24개 24개 24권 만들 수 있죠 애국자의 요리채 다 필요없고 폭발 필요없어 락픽 락픽은 한 그래도 두개는 더 만들어 놓고 서바이벌 서바이벌 필요없고 리페어 매드 웹파는 총기 필요없어 사이언 사이언스도 세개 세개정도 더 만들어 놓고 권태균이 필요없고 바로 이거지 진짜 경찰이야기 19권 진짜 경찰이야기 총 20권이 만들어졌네 총 20권이 만들어졌네 어 이곳을 가야되는데 오후 오익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갈까 어 저녁인가 저녁이면 아 아 나 먹을거하고 우유수 좀 먹어야겠다 먹을거 좀 그래도 있 다 더 다 넣어놓거든 물 먹고 물 하나 더 아 더 먹고 자 먹고 됐다 얘네들 스콜피온 또 나오는건 아니겠지 한번 죽이면 안나오겠지 계속 리젠되면은 아까 죽인 이유가 없는데 어 어 저기 뭔가 또 있다 조심조심 위에 있는 아니다 여깄다 아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총알은 50mm짜리는 하나도 없지 힘들어 오늘은 되게 좀 덥지 않았어요 날씨가? 그러고보니까 외로 덥던데 나는 이리 오고 있는거 같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지말고 목이 기쁜데 legt however seems to pet establish 아 힘들어 카 predict 지esper 도망가 도망가 조준할 수 있구나 조금만 봐서 있으나 도망가 도망가 한 대 때리고 도망가 한 대 때리고 도망가 아 나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야 먹어 진정한 경찰 이야기 크리티컬 29% 거의 30%지 오케 오케 치명타 오케 아 아 청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진짜 이놈의 로봇들 진짜 자 자 식물원 오오 네 씩 호 승 수 도망가 수 수 승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야? 아 저기있다 뭔가 식물이 많네 오오오오오오 오 안죽었어 예 맞아요 볼트에 있던 애들 맞는데 여기도 뭔가 퍼졌나봐 여기서도 그 연구를 했나봐요 어딨냐 저기 뭐야 캠핑몬 가방 예이씨 전후 차라리야 생물학 실험장치 힐링파우더 이게 생존 스킬이 높으면 힐링파우더가 예 그 스티팩보다 더 좋게 에너지가 차는데 생존 스킬이 좋으면 생존 스킬이 좋으면 그리고 너는 로보스코피언의 아미 음 잠깐 뭐지 왜 퀘스트 전등 스위치 조코박스 아 계속 계속 나오는구나 자 여기 씨야 종자주머니 하나 있고요 브로콜 이게 끝인거 같은데 더이상 뭐 들어가거나 그런데들은 없는거 같죠 응 응 그런거 같애 가자 여이 음 음 씨앗 복제기기 음 어 씨앗을 처리한다 작물을 샐리언트 그린으로 변한다 그리고 배양계에 씨앗을 처리한다 그러면 씨앗이 심어질텐데 시앗이 심어질텐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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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근데 언제쯤 총알을 팔래 돈만 늘어나고 총알을 안팔아 자 어 일단 그냥 메인캐스트를 DLC 메인캐스트를 그대로 계속 쭉 하고 해볼까 다 나왔다 저런 나중에 찾고 чтоб 여러분 성격은 조금 뗄게요 저것이 뭐야 예아..이씨.. 뭐.. 총알이 한 개도 없어 자 좋아 테라사님 어서오세요 이제 또 있나? 또 프로텍트로는 없는 것 같지? 음 얘 어디갔냐? 정말 하루살이로 하루살이 같이 살고있다 하루살이처럼 아 정말 내가 봐도 하루살이처럼 살고있다 여기는 정말 예 너무 초반에 오면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아주 그냥 겁나게 해야되네 총알을 살 수 있는 만큼 그냥 가득가득 꽉꽉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와야될거같애 그 다음에 총알을 좀 넣어놓고 사재겨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좀 편할거같은데 저런 망가지책도 그냥 쓰레기템이 아니기 때문에 아! 참! 그러고 보니까 그거 그 퍽이 조건이 뭐더라? 그 무게 5 이하짜리 아이템은 반절에 거시기로 만들어주는 퍽이 있을테네 무게 3 키트 무게 3 키트 어! 저기있어 357 그나마 잘주는게 357이야 그나마 잘주는게 이따엑씨는 총알과의 싸움구나 총알과의 싸움 애들도 애들이지만 총알과의 싸움이야 알겠다 핏보기 끌게 나한테 좀 잔소리 겁나게 해드네 어! 여기 바로 앞에 있었구나 아이고 다행히 데미지는 많이 안되네 다행히 데미지는 많이 안되네 다행히 데미지는 많이 안될거야 오! 오! 야아 다섯발 가뭄의 담비와 같은 상품팔 다섯발 야 가뭄의 담비다 진짜 아니 깜짝 놀라게 좀 하지마 아이씨 좋아 저 위로 뭐 올라가서 뭘 해야되나? 아이씨 여기로 가는거구나 여기서 저 전기품이 이렇게 많아 고미리탄 고미리탄 고미리탄은 357이라고 비싸게 보면 되죠 이걸 탑이렇게 올라가야되나? 아아 스콜피온이 나왔어요 스콜피온이 나왔어요 스콜피온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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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보센서를 카아드리지 않으려면 방어력이 높으니까 철갑탄으로 야 은신되라 아 은신 겁나게 안되네 아 역시 스텔스 보이를 쏠수만 되나요? 오케이 어 뭐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저 아래인거 같은데 조심 어디임마 저로 도망가 오케이 야 스팀팩 몇개나 있냐 이제 열다섯개? 야 스팀팩도 열다섯개밖에 없어 밖에 나가면 애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을텐데 분명히 진을 치고 앉아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진을 치고 떡하니 버티고 있겠지 그렇지 어딨냐 스텔스 보이 예 여기선 얘네들한테서 총을 쓰면 안되고 자 은신 은신 빨리 은신 빨리 은신 왜 이렇게 은신이 안떠 어? 은신이 안뜨면 안되는데 그냥 가야되나 은신은 은신이 아예 안되네 스니킹 던 파이팅 나우 은신이 안떠도 되네 어땅 헹 욘 하아! 와.. 워낙에 안좋네 진짜 제가 읽고 있는게 스텔스.. 스텔스 수치에요 제가 읽고 있는게 됐다 아아다 힘들다 스텔스 수치 음.. 저기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뭣..뭐가 있는데 자꾸 주위같애지? 희한같은 말이야 아 저기도 있구나! 쟤가서 죽이러 갈까? 빨리빨리..빨리 가면은 빨리빨리..빨리 가면은 아..끝났다 이씨 재기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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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임마 근접기술이 임마 이십이야 임마 내가 임마 근접기술이 이십이야 이십 어쩔수없다고 아..아..다다 ㅆ... 빨리빨리 저** 빨리빨리 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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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과학 안테나? 안테나? 어? 안테나가 있네? 44 오! 안테나 굉장히 데미지가 센데? 보통 안테나가 아닌데? 굉장히 강력한, 강력한 안테난데? 아 이게 뭐야? 아 근데 굉장히 느리다 근데 굉장히 느려요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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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빠르잖아 몰라 데미지가 총알 딸 필요없다 그냥, 왼손 무기, 아니 근접 무기 20의 위력을 봐라 스쿨피온 따위 근접 무기로 때려줄게 가까이 가서 어? 이거 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삽 없는데? 여기 근처에 삽 있으려나? 보통 이런데 보면 근처에 삽이 하나 있잖아요? 근처에 삽이 삽이 하나 좀 뒹굴뒹굴 거리고 있을텐데 뒹굴뒹굴 안거리고있나? 어? 어? 어 이거 뭐야? 밀가루가 뒤에 떨어져 있잖아? 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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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쯤에 하나 뒹굴뒹굴 떨어져 있지 않겠니? 인타이란트는 리아이여 인타이란트는 리아이여 밋굴 너빨 삽아 밋굴 아벨 음.. 삽은 없어요 지금 뭐라고 짖거리는거야 계속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제가 떠들어 대는거야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은.. 없네 어 여기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경계서를 넘어갔네 모자님 초콜릿 여섯개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찡끄찡끄 고마워요 가죠 아 아 이제부터 스콜피오는 어 그냥 도끼로 근접무기 개떡이지만 어쩔수없어 도끼로 죽여야죠 도끼로 죽여 도끼로 도끼로 뭐기소리 키트 삐까쩀님 어서오세요 308탄 어 잠깐만 308탄 만드는데 뭐가 또 보자란거야 라이플탄 라이플가루하고 뇌간 대형 라이플 어 뇌간이 오자라다 야 너 이제 좀 그만 탄을 좀 팔 때가 되지 않았니? 이 빌어먹으려면 탄 좀 팔아 와 아 개뿔 쪽 진짜 미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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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펄스그레네이드 나왔네요 펄스그레네이드 에 rather 혜택 뇌 샐리언트 샐리언트 야 무게가 뭐 때문에 그렇게 무겁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기타? 키타때문이였구나 됐다 저거? 글쎄요 자 모든 기술 정보를 회수했어 자 이번엔 뭘까 아 그래 그래 뭐 예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 아니야 음 과학력 모자라고 잠금해서 소리 음 음 음 금지된 돔으로 가라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 여기 가면은 이제 끝일텐데 이게 엔딩일거에요 이 DLC 굉장히 저기 가면 엔딩일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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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컨트롤러 컨트롤러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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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sh 아 아 근데 근접무기가 20밖에 안되가지고 힘들긴 힘들네 아 근데 이거 엔딩을 좀 보람차게 보려면 예 엔딩을 보람차게 보려면 이거 다 찾아야돼 이거 나의 모든 친구들 전원 내림 스위치가 있다 근데 이거 다 찾아야돼 다 찾으면은 좀 그 틀려지는데 이러고보니까 이제 전 지역의 정갈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을텐데 왜 어쩌지 잠시만요 또 찾은 또